제로 베이스 원 무대 때 처음에 한비씨가 동무를 하고 위로 넘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차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우려를 가지고 준비와 리허설을 되게 많이 하면서 되게 저희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퍼포먼스를 하러 올라가기 전에 오히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주먹인사를 하고 올라가는데 남잔데 약간 좀 심쿵하는 실제로도 되게 너무 의접하게 멋있게 잘해서 현장에서도 되게 아이코닉한 모먼트를 하나 그 친구 만들어준 것 같아서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